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번 시간에는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사는 건지 알 수가 없는, 아니 알고 싶지도 않은 것들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나 아는 언니가 가슴 성형을 했는데 아니 글쎄 자기는 절대 죽어도 안 했다고 뻑이는 거예요. 이러면서 멋대로 그 사람 사진을 올렸고 결국 고소당한 게 생긴 거. 첫 번째 사연입니다. 원지 나 샐러드 가게 알바 중인데 뚱뚱한 네가 샐러드 가게에서 일하는 것보단 안 웃기니까 웃지 마라. 이런 말을 들었어요. 아니 솔직히 내가 처음에 먼저 실수를 한 건 맞는 것 같아요. 어떤 손님이 우리 샐러드 가게 와가지고 토핑을 추가하는데 이게 같은 걸 세 번씩이나 추가를 하더라고. 아 물론 가능하긴 하죠. 안 되는 거 아니야. 근데 이런 거 보통은 두 번까지만 하거든. 좀 과한 느낌이랄까? 여하튼 그때 내가 주문을 받았고 손님이 개선을 하면서 내 앞에 서 있었는데 이때 우리 가게 다른 알바가 뭐 만들어야 돼? 이러면서 내가 있는 쪽으로 다가왔죠. 그런데 이때 내가 어 파인애플을 글쎄 세 번이나 추가하는 거야. 그러니까요.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을 했는데 바로 그 순간 주문을 한 손님이 저기요. 왜 웃어요? 이런 말을 했고. 이때 나도 아차 싶어서 아 그게 보통 두 번만 추가를 해서요.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정색을 하더니 근데 왜 웃냐고. 그게 웃겨요?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요. 보통은요. 두 번만 하시는데 이렇게 세 번 하는 분은 제가 처음 봐서 웃기고 신기해서 그랬어요. 이렇게 이유를 말을 해줬거든요.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웃겨? 글쎄. 뚱뚱한 네가 이렇게 샐러드 가게에서 일하는 것보단 안 웃긴 것 같은데? 버거킹 이런 데 가서 일할 거 아니면 웃지 마세요. 나도 웃기니까. 이러더라고요. 하. 진짜 기분 너무 더러운데 내가 순간적으로 실수한 건 있으니까 뭐라 대꾸도 못하겠고. 지금도 계속 생각이 나는데 너무 짜증나고 보내요. 댓글 1번. 근데 손님이 너 왜 웃어? 라고 했을 때 사과는 오해 안 했어요? 댓글 1번. 아니 그때 순간 나도 뭐랄까 좀 당황스럽고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. 2번.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는 거야. 이따위로 변명을 할 게 아니라. 2번. 그래서 그 사람 체형은 어땠는데요? 엄청 날랐어요. 이순이 미친 건가? 자아가 엄청 비대하네. 몸보다 더 비대해. 끌 끌 끌 끌 끌. 4번. 아니 당사자인 손님 보는 앞에서 응 파인애플을 3번씩이나 추가했어. 끌 끌 끌. 이거 아무리 열심히 뇌에서 회를 돌려봐도 회로 돌려봐도 절대 긍정적으로 들리지가 않는데. 뭐야? 너 미친 거니? 5번. 정말 이해가 안 된다. 처음에 손님이 왜 웃냐고 물었을 때 그냥 제가 실수했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이렇게 사과를 했음에도 만약 그렇게 따지는 거라면 손님이 과한 거지. 하지만 이 정신나간 게 그렇게 물었을 때 한 번 더 웃겨서요. 이따위로 꼽을 줬으니까 그럼 욕 처먹을 과거도 해야지 뭐. 꼬시다. 디따글. 심지어 손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물어본 거고 사과로 수습할 수 있는 기회도 두 번이나 있었다는 건데 그 기회에 싸구리 다 날리고 쓸데없는 이실 짓고나 하고 자빠졌네. 웃겨서 그랬다고? 미친. 야, 이건 진짜 지능 문제야. 6번. 아니 근데 나 정말 궁금한 게 애초에 파인애플 추가하는 거 그게 왜 웃기다는 거야? 어? 7번. 아무리 알바가 경솔했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저렇게 인신 공격하는 게 나는 더 이해가 안 돼요. 아니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? 디따글. 그러면 알바가 먼저 막말하는 건 이해가 되나 보네? 너 알바냐? 8번. 미친. 그냥 사과를 했어야지. 신기하고 웃겼어요. 이런 건 도대체 무슨 대답을 기대하고 하는 말이야? 아, 크크크. 네, 그러고 보니 웃길 수 있긴 하겠네요. 하하. 이러면서 같이 웃을 거라고 여긴 건가? 야, 이거 지능 뭔 일이니? 9번. 가끔 저렇게 나사가 다 풀린 애들이 있긴 하죠. 근데 이거 뭔가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린 애들, 잼민이들이 방구, 똥 같은 단어에 자지러지는 것처럼 정말 별거 아닌 거에 꽂혀서 웃는 거야. 뭐 어쩌면 경계선이라 그러는 걸 수도 있겠고. 여하튼 그래요. 두 번째 사연입니다. 원제, 가슴 성형 어디서 한 거냐고 물어본 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? 저는요, 진짜 순수해서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욕만 오지게 참아 먹었거든요. 이게 정말 제 잘못인 건가요? 콩콩 언니, 생일 축하해. 어? 죄송한데 누구세요? 어? 저 언니랑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번호 조장을 언니가 안 했었나 봐요. 혹시 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? 저 이름이... 이름이 어떻게 돼요? 저요, 콩콩이에요. 어? 누구지? 아니, 어떤 일을 같이 했었나요? 정말 죄송해요. 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. 아우, 괜찮아요, 언니. 그나저나 혹시 가슴 성형 어디서 했는지 정보를 좀 알 수 있을까요? 저도 요즘에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좋은 곳 찾기가 쉽지가 않아서요. 저도 언니처럼 자연스럽게 하는 곳으로 가고 싶은데 좀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세요. 꿀팁! 에? 아니, 저는 가슴 성형을 안 했는데... 아니, 도대체 누구시냐고요? 어? 저희들 전부 다 언니 성형 잘 됐다고 부러워하고 그랬었는데... 만약 아니라면 뭐... 죄송해요. 어? 아니, 도대체 누구시냐고요? 그래서 저랑 무슨 일을 같이 하셨는데요? 너 누군데요? 이러니까 이 글쓴이가 이 여자의 사진을 올렸습니다. 제가 다 잘랐어요. 이거 언니 1년 전 카톡 부사 캡처해 뒀던 건데... 그때 저희들끼리 수술 너무 잘 됐다고 그랬었거든요. 남친 부럽다고... 아니, 누구시냐고요? 너 누군데요? 아니라면 뭐 죄송해요. 그러니까 나하고 무슨 일을 같이 했는데요? 그리고 남의 부사를 왜 멋대로 캡처하죠?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? 카톡을 할 거면 먼저 본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카톡... 어? 이야기를 하고 카톡을 하세요. 안 그럴 거면 저 그냥 차단할게요. 죄송해요, 언니. 저는 그냥 성형 잘 된 게 너무 부러워서 그랬어요. 참... 어이겁니다. 그러니까 나랑 무슨 일을 같이 했냐고요? 그리고 나 가슴 성형 안 했다고... 뭔 소리야 그게 자꾸... 이거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. 제가 이 사진도 캡처했는데 정말 아니라고요? 아니, 나랑 무슨 일을 같이 했는지 밝히지도 못하고... 지울까요? 너 뭔데요? 스토커예요? 아니, 남의 사진을 왜 캡처하지? 그냥 차단하겠습니다. 헐, 죄송해요. 아니, 본인이 누군지도 못 밝히는 이상한 사이코패스네. 남의 사진이나 캡처해놓고 그러면서 내 지인인 척하는 거 소름돋아. 너 차단이야? 죄송해요, 언니. 이래가지고 이 글쓰니는 욕 우지게 묻고 바로 도망갔습니다. 댓글 1번. 언니, 언니. 이 딴소리 하지만 이 인간은 100% 남자다. 아니, 네가 저 여자 남친이 도대체 왜 부러운 건데? 웃기지 않냐, 말이? 딱 이딴 식으로 성희롱해가며 즐기는 개또라의 스토커네. 딱 걸렸어, 너. 2번. 누군지. 무슨 일을 같이 했냐고 저렇게나 많이 물어보는데 끝까지 대답 못하는 거 보면 순수한 의도는 절대 아니지. 음, 냄새가 난다. 3번. 상대가 이름을 기억 못하면 어디 회사였고 어느 부서였으며 무슨 무슨 일을 같이 했습니다.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 이게 정상 아니냐?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계속 자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성형만 집요하게 물어보는데 이거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. 쓴이 너, 진짜 같이 일했던 사람이 맞긴 맞냐? 건너 건너 어쩌다 알게 돼가지고 아는 척하고 접근하는 거 같은데? 내 말이 맞지? 넌 남자지? 4번. 헐, 이건 스토커를 고소당해도 할 말이 없겠는데 미친 건가? 5번. 아니, 누구인지 어디서 같이 일을 했는지 왜 이거 대답을 못해요? 스토커야? 스토커 맞는 거 같은데? 아, 저 사람 진짜 소름 돋고 무섭겠다. 정말 나 같으면 너 바로 경찰에 신고했을 거야. 콩밥 먹여야지. 6번. 이거 레몬 테라스에 글 올라왔어요. 저 피해자가 이 글 쓰니 고소하겠다고 합니다. 아, 제가 이거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지는 못하겠어요. 7번. 도대체 뭐가 순수하다는 거야? 몰래 이렇게 남의 사진 캡처해서 1년 넘게 소장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생이를 핑계로 다짜고짜 네 할 말만 하고 있는 게 이게 순수하다는 거야, 이게? 썩은 거지? 8번. 얘가 굳이 여기다 이렇게 글까지 올린 이유, 나 알 것 같아요. 100% 수수 맞네, 저거 가짜네, 이런 댓글 달리길 바랬던 거지. 야, 아무리 얼굴을 가렸다지만 이렇게 남의 사진을 네 마음대로 막 올리면 안 되지, 이 미친 쓴이야. 저 언니라는 분이 이 글을 꼭 보고 너 반드시 고소했으면 좋겠다. 고소한답니다. 일단 첫 번째 쓴이 같은 경우에는 댓글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아니, 왜 사과를 안 하는 거야? 저렇게, 나, 내가 실수는 했지만 인신공격 당했어? 아, 물론 인신공격 당하면 기분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. 나쁜 거 맞죠? 근데 자기가 먼저 한 행동을 생각해야지. 사과를 했어. 순간적으로 뭐에 꽂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팍 웃어버린 거야. 그래가지고 아, 죄송합니다.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도 저렇게 강하게 나오면 좀 그시기 하긴 하죠. 근데 이거는 사과 자체를 안 했어요. 선빵 친 거야, 그냥. 그러면서 지가 반격으로 쳐맞은 게 더 아프다고 징징대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, 이거는 남자인지 아니면 방금 중간 댓글처럼 일부러 여정여라고 그러죠. 연맥이려고 그렇게 하는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도망을 갖고 고소를 한다니까 혹시나 후기 올라오면 가져올게요. 정말 미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